아 오늘 햇빛 장난 아니죠 그럼 헷카라반에 태양광 펜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여서 우리 알렉스 형님이 지금 청소해 주세요 깨끗 되셨습니까 형님 아 조심하세요 형님 네 이럴 때 조심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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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이제 끝났죠 뭐 이제 배터리 충전은 빠방 하죠 이제 새거죠 태양광 좋은 걸로 올렸습니다 크고 좋죠 단단하고 역시 알렉스 형님은 전문가입니다 저 위에서 봐도 어디 높은 데서 위에서 보잖아요 보면 이게 탁 진짜 딴딴하게 보여요 표면이 예 우리 헷카라반에서 장착한 태양광 패널은 굉장히 튼튼하고 충전도 잘 되고 그렇지 콩 알렉스 형님 처음 사죠 그래요 아 이제 전기빠방향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빠방향이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형님